이제 오늘이 오디션 날인데 오늘은 미션이 뭘까? 오늘 3차잖아 3차니까 1차, 2차는 끝났고 3차에 그럼 이번에는 거기서 정해주는 거야? 그 심사위원들이 그걸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할아버지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봐요 네가 원하는 노래를 시킬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노래? 나랑 할아버지 내기할래? 나는 심사위원이 시킨다 심사위원이 나는 시킬 것 같아 할아버지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시킨다? 본인이 잘하는 거를 잘하는 거를 선택을 해라 나랑 원하는 얘기야 하는 거야?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거야 내가 만원씩 내기를 했다가 내가 지면은 또 너한테 만원 또 뺏겨 오늘 그러면은 그런가? 난 확실히 모르지 뭐 원하는 노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연습은 한 거는 뭐야 그러면? 연습한 건 몇 개 있지 몇 개 있지 연습은 했어? 얼마나? 몇 가지나? 세, 네 가지? 세, 네 개? 곡 그거 다 팝송이야 뭐야? 팝송도 있고 가요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? 여기서 뭐야 그 팝송을 해라 그럼 팝송을 하고 아니면 랩을 해라 그러면 랩을 해야 될 테고 응 나는 그렇게 정해줄 것 같아 어 궁금하다 미션 화이팅 한번만 그래 알았어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